전라남도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연안지역의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대표단은 연안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COP33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한국수출 안테나숍에서는 전남 대표 상품인 나주배와 파프리카, 김 등의 8개 상품에 대한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